역시 그냥 바리케이드가 답이다 사실 스타필드는 한글화 예정이 있었지만 소독히 하와도 상의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발점 수많은 나는 실망할 한국인을 위해서 억울한 운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고독희상 보험한 기원 소독 양초는 좀 우라우라 양초는 에이 분위기가 쌓아 한참 탑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쇠물이냐 한계 돌파냐 근이 뭐 이번에야말로 사신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방타만 때려야됨 1강 타벨 1강 타벨 이 정도돼야 강타지 tp tp ap tp 엠마들 진짜 상점 앞에 있으면 잘 나오는거 같은데 근거는 없음 tp 복제 포션 상점 주인이랑 짜고 치는거지 뭐 거미냐 난관이냐 이제 강타 필요없는거 아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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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한방으로 죽여야 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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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 하 하 약분특 약분특은 좀 약분특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약분특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진화부돌 어둠의 봉 이제 이제 또 재물이 필요하네 아클특 아무튼 재물 필요한 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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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혈이나 재물 아클 감각은 애매한데 사혈을 주든 재물을 주든 재물을 주든 아니데단 권 극복 어클 게울 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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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악 오라아 타락 어차피 영 채웠을건데 제볼볼림 퍼뜨뜨뿐 어차피 우상 어차피 우상 스태 Carnegie 스태 Ск포드 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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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자식 아니 중간헌님 방송보고 슬더스 시작해서 오늘 처음으로 3번 호수까지 도달했어요 앞으로 분발해서 심장도 박살내 보겠습니다 아이고 방그마님 3번 호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심장도 퍼져보러 반드시 일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흘려보내기 뭔가 다 별론데 또 남겨봐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아유. 방금하님. 오바너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든든하다. 감사합니다. 말풍선 오류. 아유. 감사합니다. 포멜 타격. 포멜. 아니 근데 그게 안 나오네. 사혈. 사혈. 사혈이 제일 급한데. 뜨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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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이사. 한장 더. 아니. 아니. 딱돈 천원 편안 내가 영체화하면 어쩔건데 아 사혈 언제 줄래 피피도 지어도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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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물~~ 갑자기 500원 추가됐어 골드 완전 노래방 메탄데 그냥 해버려 그냥 방펀만 있으면 되지 16 32 64 128 256 512 999 성공 일격 6 9 연코 선호 딜 1두루 수년 아니오 제발 써 그냥 말굴로 뽑게 안돌 강화하는게 낫겠다 뭐? 작은 까까트 큰 까까 보다 빨리 써지 벌써 큰 까까 만큼 커졌어 1,0002 섬광의 아이언 크레드 세물 강화 안돌 강화 아사오 저피 또 온나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모든 것이 영체화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3P 온 벨트. 이 모든 것이 영체화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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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영 채워낸 필요 없어서 하지만 쫄려서 그면 빠생 골 비 2,408골드 골드랑 점수랑 비슷하네 어떻게 2,400골드 먹었지? 세상에 2,400골 어떻게 했냐 스톨링도 안했는데 해골 만난 것도 아니고 뭐든지 아는 해골 만난 것도 아니고 탐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머박 낡은 동선도 없는데 컴퓨터